대통령실에서 센 지금 감찰을 벌려갖고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들을 지금 정리를 해내고 있다. 이 정리 작업이 조금 더 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행사. 실정 공개된 것. 그렇죠.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건전해 보이지도 않고. 대통령실에서 할 얘기는 정부가 어떤 과정으로 샜는지 사실은 감찰 정보 감찰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저 청와대 감찰하고 있는 얘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청와대 감찰 얘기 무슨 말씀이신가요? 청와대가 요즘 아주 세게 감찰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행정관 몇 명 교체된다 그러고 지금 비숭숭합니다. 제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박모 행정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사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던 박모 씨가 근무 3개월 말에 연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유인가요?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외교 안보를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단 말이죠. 왜 인사 업무를 맡게 됐냐. 이상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 찌라시로 돌고 있는 거는 이게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라서 외교 안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두게 됐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지금 김모 행정관도 있는데 윤핵관 의원실 출신인데 교육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스스로 물러났다. 그다음에 또 임모 비서관도 있습니다. 이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조치를 한다. 지금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극비 그 다음에 험어 비서관데 있는데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해서 인사 개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제가 어떤 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4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4명 중에 3명이 지금 윤핵관 중에 한 명의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안에서 쎈 감찰 대통령실. 청와대가 아니라 용와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쎈 감찰을 벌려서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들을 지금 정리를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정리 작업이 조금 더 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 이 행사 실정 공개된 것들. 그렇죠.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이죠.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장소 공룡 주차장으로 오세요. 네. 저렇게 지금 공지를 했단 말이죠. 저거 누가 공지했냐. 건의사랑. 그래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제 카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거죠. 네. 저거 굉장히 문제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참 안 됐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좀 지지율 좀 살아나려고 하면 뭐 이런 거 하나씩 폭폭 터진단 말이죠. 아휴 근데 저는 아까 저기 제가 저도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잖아요. 네. 사실 세팅이 뭐 물론 야 대통령이 처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백일인데 뭐 세팅하는 과정인데 네. 그 동선 노출되면 안 되죠 대통령은. 경호차. 그럼요. 너무 또 너무 또 이러면 또 뭐 또 너무 전정권 갖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지난.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네. 거의 한 100일. 그건 100일 더 지난 한 10월인가. 네. 네. 거기에 대통령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 노출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 문사랑 문사랑에 해당하는 그 뭡니까. 경인선인가 그때 뭐 문재인 팬클럽. 네. 팬클럽에 대통령 동선이 노출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들 안보 차원이나 뭐 이 사실은 대통령의 동선이나 행선이 안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처리하면 되죠. 조용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왜 이러냐면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거 팬클럽 빨리 저 해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팬클럽 회장 그만둔 강신업 변호사가 네. 지금 방금 하나 보이시죠. 제가 말했던 게 이게 네. 그러니까 2017년도 월간조선 기사인데 네. 대통령 동선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밑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대외비 문 대통령 외부 동선 어떻게 빠져나갔나 일부 팬클럽 소모임 대통령 시간별 동선까지 파악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저 결국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시 저 때는 청와대니까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 행사를 네. 네. 하는 누군가가 또 대통령 팬클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반박을 드리자면 네. 저 때는 대통령 팬클럽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을 통해서 오는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내조에만 전념을 할 것이며 그랬죠. 활동을 저 자제할 것이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후에 팬클럽이 생겼 고 그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을 계속 유출했었고 그 용산에 가서 찍은 사진들 같은 거 유출했고 그렇죠. 이를테면 대통령의 팬클럽이 저걸 유출하는 거랑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내조에만 전념을 하겠다고 했었던 사실은 대통령이 득표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장애 요소였던 대통령이 리스크였던 저 대통령 부인을 통한 팬클럽 그렇죠. 그래서 저게 또 유출이 되고 유출이 돼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이 팬클럽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했더니 물론 전 대표입니다만 강신호 변호사가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글 한번 보여주시죠. 홍준표가 대통령 일정이 건의사랑 카페에 공개된 걸 보고 이상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회장 운운한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한 거죠. 홍준표는 아가리를 닥쳐라. 조국 수호홍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정상적인 사람이다. 전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지율이 지지율 0.1%가 아쉬운 상황에서 네. 또 깎아 먹었군요. 맞습니다. 네. 저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지금 홍준표 비리를 제보 받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안 좋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생전 가본 적이 없는 건의사랑 가보기는 했는데 네. 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네. 그 분위기나 그 이미지가 네. 홈페이지 한가득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을 김건희 여사 얼굴 사진으로 치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오히려 그렇게 요란스러운 게 별로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건전해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김건희 카페를 만들건 이건희 카페를 만들건 최건희 카페를 만들건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팬카페 회장인데 팬카페 운영자 공동운영자 아이디 누구입니다. 가 엄청 큰 그 9만 몇 천명이더라고요. 영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지자들한테 네. 그 사람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이 네. 뭐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분이 지금 상당한 지명도 갖게 됐죠. 지명도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갖게 됐고. 맞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정치 행위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자발적인 행위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정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새 나가는 게 대통령 부인의 팬카페를 통해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라 자꾸 청와대라고 하게 되는 대통령실에서 할 얘기는 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셌는지 사실은 감찰 정보 감찰 정보가 어떻게 세고 있느냐는 정말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강신업 변호사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신업 변호사가 얼마나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강신업 변호사는 제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프로필 한번 보시죠. 1964년생이고요. 충북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동문과를 나오셨더군요. 사법연수원 36기이니까 2005년에 수려한 분입니다. 고려대생 출신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법무법인 하나 소속이었고요. 지금 강신업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영입 1호였고 그리고 대변인을 했습니다. 주로 대한변역 공보이사를 했었고 대한변역 공보이사를 했던 분이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공적활동에는 큰 이상 문제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만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분이 동문학 박사를 했더라고요. 동문학 박사를 하고 굉장히 늦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된 분인데 이런 얘기가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일을 앞으로 하고 싶으냐 앞으로 포부가 있냐라고 시사위크와의 인터뷰 여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인터뷰까지 했어요.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몇 년 전에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내서 그때 했던 지금 권희사랑이랑 상관없이 했던 인터뷰인데 제게 더 큰 뜻을 펼칠 기회가 온다면 창의적인 사상가로 살면서 시민의 삶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디자인 하는 행정 쪽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분이 혹시나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무슨 어떤 글쎄요 뭐가 가능할까요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이런 권희사랑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단계가 있다면 과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수가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분이 자기 이제는 정부나 자기가 좋아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성공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저는 조금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팬카페 사실 저는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창기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팬덤을 이용한 정치 이재명 지금 의원도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팬덤을 이용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문재인 대통령이 팬덤이 누구냐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고 해가지고 그 선거가 끝났는데도 5년 내내 그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팬덤을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그 이제 그때 비교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bts 우리나라 보이그룹 bts의 팬덤 팬클럽 아미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미를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다면 강신업 변호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건의 사랑이라는 뭐 정말로 자발적인 팬카페니까 그걸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없애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팬클럽이 되려면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 이 대상이 명예나 그 이런 거에 손상이 되면 안 되 지지 않습니까 그 bts 아미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그 콘서트 가 열린다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자기들이 그걸 다 해요 혼잡이 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도덕적으로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부도 하고 보통이 아니죠. 기부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강신욱 변호사 저분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한 한 언사나 그리고 은연중에 본인이 드러낸 정치적 어떤 야욕 뭐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 순수하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계속 건의 사랑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로 한다면 우리나라 팬덤 문화 정말 우수합니다. 그 bts의 아미처럼 정말 강고하게 유지를 하면서 더 그 팬덤과 그 팬덤이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저기 가수나 이런 사람들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네. 그런 팬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권희 사랑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팬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종의 저런 워딩 뭐 아가리를 뭐 이런 종류의 워딩 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다 저 안에 저기를 주도적으로 이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네.